별이 된 여자 여주로 돌아온 성인은 성혜원의 정상화에 열과 성을 다했지만 날이 갈수록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20년간 성혜원을 이끌어온 전임원장이 살아있을 때는 그분의 지시에 따라 맡겨진 일만 했지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성혜원의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기획하고 결정하고 실천해야 했다 자체 재정 수입이 전혀 없는 성혜원의 재정 지원을 얻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버거웠다 관공서나 사회단체의 후원을 받으려고 이곳저곳 출장도 많이 다녀야 했지만 총무 한일서 씨의 헌신적인 조언과 협조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 성인은 신임 원장으로 부임한 이후 반년 남치 뛰어다니면서 성혜원의 안정된 재정 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다 그리고 1, 2년만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 그 이후에는 자체 재정으로 성혜원을 운영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연호는 연호대로 또래 원생들과 어울려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고 있었고 얼마 뒤에는 형우도 의무 승선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이었다 그러면 귀국한 형우와 의논해서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이들의 영원한 부모가 되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살고 싶었다 비록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보람 있는 사업인 만큼 형우도 충분히 동의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언젠가 형우의 아버지가 손자를 보기 위해 여주의 성혜원에 들는 일이 있었다 성인은 그때 형우와 함께 성혜원을 운영하고 싶다고 넌지시 속내를 비추었고 형우의 아버지도 형우가 돌아오면 상의해 보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도 연호 애비가 원양어선 타는 것이 안 좋아야 저 자식 육지에 놓아두고 무엇이 좋다고 바다를 헤매겄냐 육지에서 벌어먹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육지에 남아야제 그런데 연호 애비가 어쩔랑가 모르겄다이야 그러면 어려서부턴 바다를 참 좋아했어야 며느라기 너도 잘 알자녀 연호 애비가 바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여 이참에 귀국하면 연호 애비랑 잘 은연허갖고 웬만하면 육지에서 처자식하고 같이 살자고 혀라 형우 아버지의 말대로 형우는 사춘기 시절부터 바다를 동경했다 성인은 바다가 무서웠지만 형우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바다야말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꿈의 공간이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처출항을 떠나는 형우를 기꺼이 바다로 보낼 수 있었다 그러나 형우가 바다로 나간 뒤 육지에 남은 성인은 뜻밖의 고난을 견뎌야 했고 그럴 때마다 수말리 먼 바다에 나가 있는 형우가 무척 그리웠다 성인은 형우가 이번에 귀국하면 다시는 바다에 보내지 않으리라 마음을 굳히고 있었다 형우의 아버지가 성혜원을 다녀가고 나서 얼마 뒤에 성인은 경기도 양평에 사는 어느 독지가의 초청을 받았다 서울에서 자수성가한 그 독지가는 노년을 양평의 호젓한 별장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5월 4일 점심시간에 성혜원의 미취학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파티를 열고 싶다고 했다 성인은 성혜원 원장으로 부임한 후 출장을 많이 다녔지만 가능한 한 연호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연호가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양평의 독지가가 초청한 그날에는 연호도 같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통행했다 양평 별장에서 준비한 점심은 특별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잘 차려져 있었다 10여 명의 미취학 아동들과 함께 양평에 간 성인은 독지가에게서 힘 닿는 데까지 성혜원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파티를 마치고 별장에 흩어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껏 뛰논 아이들은 독지가가 준비한 관광버스를 타고 여주로 돌아왔다 관광버스는 여주의 이포나루에 도착해서 나룻배를 기다렸다 아이들을 태운 채 나룻배에 올라 남한강을 건널 참이었다 얼마 뒤 버스를 태운 나룻배에 오른 연호는 갑자기 소변을 보고 싶다고 했다 성인은 연호를 안고 버스에서 내려 나룻배의 가장자리에 연호를 세우고 남한강에 대고 오줌을 류였다 그런 다음 다시 버스에 오르려고 했지만 연호는 마음이 답답했던지 버스에 오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강을 건널 때까지 그냥 나룻배에 서서 가겠다는 것이었다 엄마, 아빠도 지금 배를 타고 있지? 아빠가 탄 배도 이렇게 커? 아빠가 탄 원양어선은 지금 연호가 타고 있는 나룻배보다 훨씬 커 그래? 얼마나? 이만큼 커? 연호는 두 팔을 한껏 벌려서 엄마에게 내보였다 그래, 이만큼! 성인도 연호를 따라 두 팔을 크게 벌려 보이면서 웃었다 와, 좋겠다! 나도 이 다음에 아빠처럼 원양어선 타고 싶어 그런데 아빠는 원양어선에서 뭐해?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셔 그래? 그물은 어떻게 던지는데? 나중에 아빠 오시면 물어봐 엄마도 잘 몰라 연호는 고기 잡는 그물을 찾기라도 하듯 여기저기 기웃거렸다 연호가 버스에 올라오지 않자 버스 안에 있던 다섯 살 난 창수와 영호 그리고 성우도 나룻배로 따라서 내렸다 성인은 배전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태평양 어딘가에 있을 형우를 떠올리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부산항 부두에서 헤어진 형우의 얼굴이 마치 방금 전에 만난 사람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3년 전 첫 출항하는 형우와 들렀던 해운대의 여관에 이번에도 다시 들렀던 일이 불현듯 떠올랐기 때문이다 성인은 흠칫 놀라면서 화끈거리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날의 마지막 나룻배에는 성해원 아이들을 태운 관광버스 외에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들이 몇 명 타고 있을 뿐이었지만 혹시 누가 자기 얼굴을 볼세라 성인은 고개를 돌려 남한강을 바라보았다 출렁이는 강물 속에 형우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때였다 아이가 강에 빠졌다! 배 세워! 배 세워 배! 버스에서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버스 창문을 열었다 성인은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방금 전에 배전에서 뛰놀던 네 명의 아이들 중 하나가 보이지 않았다 성우야! 성우야! 그러나 이미 배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한참이나 앞으로 나간 뒤였다 버스에 타고 있던 운전기사가 나룻배로 뛰어내려와서 다급하게 소리쳤다 원장님! 아이가 강물에 빠졌어요! 예? 어디요? 어디 있어요? 저기서 빠졌어요! 나룻배는 그가 가리키는 곳에서 한참이나 멀리 와서 멈춰있었다 아! 저기 보세요! 아이가 떠올랐어요! 나룻배에 단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외쳤다 흐르는 강물에 떠내려가던 성우의 까만 머리가 떠올랐다가 이내 가라앉더니 다시 떠올라 물살에 떠밀려갔다 사람들은 발만 동동 구를 뿐 누구 하나 강으로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성우야! 성이는 성우를 부르며 앞뒤 가리지 않고 강물로 뛰어들었다 원장님! 위험해요! 물에 빠진 아이를 가장 먼저 발견했던 운전기사는 무작정 강물로 뛰어드는 성이를 향해 외쳤다 그리고 옷을 벗은 뒤 물로 뛰어들어 저만치 떠내려가는 아이를 향해 헤엄쳐갔다 성이는 바닷가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곧잘했지만 옷을 벗을 새도 없이 갑자기 뛰어든 탓에 밀려오는 물살을 당해내지 못한 채 허우적거렸다 그 사이 운전기사는 떠내려가던 성우의 머리채를 그려지고 나룻배로 헤엄쳐왔다 그러나 허우적거리다가 물살을 휩쓸려서 가라앉은 성이는 끝내 다시 떠오르지 않았다 한순간의 사고였다 가까스로 구조된 성우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밤새 치료를 받고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성이는 신고를 받고 나온 잠수부들에 의해 이포나루에서 20km나 떨어진 물속에서 익사체로 인양되었다 시신의 신분을 확인한 잠수부들은 성이를 이천 돌입병원 영안실로 옮겼다 성혜원의 신임원장으로 부임한 지 반년 만에 성이는 자신을 어머니처럼 의지하는 40여 명의 아이들을 남겨두고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그렇게 떠났다 23살에 꽃다운 나이였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성혜원에 도착한 연호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엄마부터 찾았다 엄마, 엄마는 언제 와? 엄마를 찾아 성혜원 마당을 두리번거리는 연호에게 누구도 참아 성이 소식을 알리지 못했다 엄마는 병원에 가셨어 성혜원의 총무 한일설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 성호하고 같이 갔어? 응, 그래 엄마가 성호를 건졌어? 그래, 연호야. 엄마가 성호를 살렸어 엄마한테 데려다줘 그때 성혜원의 보모가 다가와 연호를 방으로 데려갔다 엄마는 연호가 자고 있으면 곧 오실 거야 연호야, 착하지? 소풍 잘 갔다 왔어? 힘들텐데 한숨 잘래? 내가 재워줄까? 엄마 많이 아파? 아니, 곧 오실 거야 보모의 자장가를 들으면서도 연호는 엄마가 언제 오느냐고 몇 번씩이나 묻다가 한참 뒤에야 지쳐서 잠이 들었다 성혜원 총무 한일설은 먼저 형우의 회사와 집으로 성의의 죽음을 알리는 전보를 보냈다 전보를 받은 형우네 가족은 뜻밖의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 공중전화로 사고 경위를 자세히 들은 형우 아버지 이수아는 무엇보다도 그 사실을 친구인 유정연에게 전할 일이 곤혹스러웠다 형우가 먼 바다에 나가고 없는 상황에서 닥친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성인의 친정에 전해야 하는 일이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그때 마을에는 성의 아버지 유정연의 병세가 갈수록 악화되어 앞으로 얼마 못 살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수아는 아무래도 성의 어머니를 만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 집에 모셔오게 했다 죄송하구만이라 제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여기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허시기였어라 인사를 건넨 수아는 선뜻 다음 말을 꺼내지 못했다 무슨 일여라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지 참말로 난감하여야 우리 성의언티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거여라 예 무슨 사실은 여주서 방금 전에 전보가 왔구먼이라 전보를 받자마자 지가 시방 성의원의 전화를 걸어보고 오는 길인디 연호 어머미 수아는 차마 말끝을 맺지 못했다 성의가 어디 아프다고 없디요 무엇인가 심상찮은 기미를 느낀 성의 어머니는 바짝 긴장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머미 못 돌아올 길을 떠났어라 무엇이라구라 그것이 시방 뭔 말씀이오 성의가 어디를 갔는디 못 온다이 이참에 성의가 요새 온다고 했는갑소이 수아는 문갑 서랍에서 전보를 꺼내어 성의 어머니에게 건네주었다 전보를 받아본 성의 어머니는 펄쩍 뛰었다 여그 시방 무엇이라고 쓴 것이라이 정띠 젊은 년이 외라 못듬시 성의 어머니는 하얗게 질려서 다그쳐 물었다 쟤도 자세한 내막은 아직 모르겄는디 성의원의 총문가 허는 사람이 전화로 허는 말로는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아그가 물에 빠졌는디 어머미 아그를 구하려고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그만 변을 당했다고 합디다 연호가 물에 빠졌다구라 아니요 물에 빠진 아그는 연호가 아니고 연호 또래 구하랍디다만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성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풀썩 고꾸러지고 말았다 수안의 아내가 팔다리를 주무르고 냉수를 떠다 먹이고 한바탕 난리를 치고서야 간신히 정신이 든 성의 어머니는 엉엉 울면서 두 팔을 휘저었다 정신이 좀 드요 성의 어머니의 처절한 흐느낌을 지켜보던 수안의 아내도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집 양반을 그룹그룹 맹글었으면 쥐들이라도 잘 살아야지 불쌍한 년 어메 어쩌거나 성의야 불쌍하셔라 죽은 아버지가 비명인사인 줄도 모르고 이 날이 때 가정을 살았는데 왜 어쩌거나 이래 어쩌거나 수안은 성의 어머니와 아내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것을 보고는 눈시울을 훔쳐냈다 사는 때 용서하시오 지가 잘못한 탓이오라이 지가 지은 죄로 이렇게 까정 됐구먼요 면목이 없어라 어메 성의야 어이구 성의야 인자 나는 저승 가서 너희 아버지를 어찌 만날 거나이 내가 죽이려니구먼 내가 먼저 죽었어야 허는디 내가 먼저 가서 너희 아버지하고 너를 기다리라 켰는디 네가 먼저 가불믄 저승 가서 너희 아버지를 왜 자꾸 찾으려고 허냐 성의야 이 불쌍한 거사 망연히 앉아서 눈시울을 훔치던 수안이 한참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어멈의 시신이라도 수수표에 쓰고 쓴 게 지는 시방 병원으로 갈라요 사둔대근은 어쩌실라요 수안의 말에 성의 어머니는 정신이 좀 들었던지 애써 울음을 삼키고 말했다 참말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겄스라 우리 집 양반이 시방 언제 숨을 놓을지 알 수 없으니 지도 한시도 집을 피울 수가 없구먼요 그토록 위중어요 예 참말로 사둔대근을 뵐 낫지 없구먼이라 다 팔자지 누굴 터뚜겄서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어디 내 뜻대로 할 수 있겄소 사둔대 비록 정식으로 성례는 못 올렸어도 어머문 우리 집 손주까지 낳은 내 자식여라 지가 알아서 초상을 잘 치르고 올 것인껄 댁에서 병관하고 계시오 평원 뒤는 연락했다요 성혜원 총무라는 사람이 회사로 정보를 쳤다는데 태평양이 어디라고 쉽게 연락이 닿을랑가 모르겄소 연락이 닿은 들 댕겨갈 수나 있겄소 그러면 형우도 없이 초상을 치른다요 일단 올라가 봐야 허거스라 아니어라 지도 가봐야 쓰거스라 좀에만 기다려주시오 집에 가서 우리 집 양반헌티는 급한 볼일이 생겨서 며칠 댕겨온다고 허거올라요 잠시 후 수안내외가 길 떠날 차비를 하는 사이 부산의 원형어선 회사에서 선원 부장이라는 사람이 도착했다 연락을 받고 제가 회사를 대신해서 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시겠습니까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선원 부장은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었다 그리고 회사에서 대절해온 승용차에 수안내외와 성희 어머니를 태우고 성희의 시신이 안치된 이천토리평원으로 향했다 형우는 연락을 받았는가요? 승용차 안에서 수안이 선원 부장에게 물었다 형우씨가 지금 당장은 귀국할 수 없습니다 지 아내가 죽었는데 그것이 뭔 말씀이오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있다요 유감입니다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한 일도 있다요 버럭 역정을 내는 수안에게 선원 부장은 차마 형우가 바다에 추락했다는 이야기를 전하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회사에서도 전보를 받고 형우씨가 귀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원형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곳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아무리 빨라도 25일에서 30일이 걸립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오이 미국을 가는디도 하루면 된다고 하던디 아버님 그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현재 원형어선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로 가는 데만 약 20여일이 소요됩니다 또 항구에서 곧바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런저런 수속을 밟는데도 빨라야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수안은 그 말을 듣자 대책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시방 내 자식놈은 저 그 아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있어 죄송한 말씀입니다 비보를 받고 당장 달려올 수 있다면 모르지만 그럴 수도 없는 형편에 이런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달려올 수 없는 형우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바다는 몹시 위험합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바다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다가 작은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또 다른 불행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직 연락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형우가 돌아올 수 있겠소 선원부장의 설명에 수안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물었다 동명 제6호의 항해 기간이 아직 2년 6개월쯤 남아있지만 중간에 어느 항구에 입항할 것입니다 그때 형우씨에게 휴가를 줘 귀국시킬 계획입니다 수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회사 측에서 고의로 형우를 안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비치 못할 사정 때문에 오지 못하는데 막무가내로 독촉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장례식을 미룰 수도 없었다 가족들이 도착해보니 병원 영안실에는 이미 분양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성혜원 총무가 상주가 되어 신임 원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찾아온 문상객들을 맡고 있었다 성혜야 이거다 가족들의 애 끓는 통곡이 이어졌다 특히 성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켜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수안은 성혜원 총무에게 사고 경의를 다시 물어봤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제 남은 일은 장례 절차뿐이었다 성인은 성혜원 뒷동산에 양지바른 자리에 묻혔다 성의를 묻고 여수에 돌아와 보니 성인의 집에는 또 다른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다 유정현은 아내가 며칠 동안 집을 비운 사이 호흡이 불규칙해지면서 자주 의식을 잃었다 간호를 하던 큰아들 내외는 돌아온 어머니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버지가 아무래도 며칠을 못 넘길 것 같다고 울먹였다 성희야! 성희야! 며칠 만에 돌아온 아내를 본 종현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면서 몇 번이나 성희를 부르더니 헛소리처럼 말했다 닝자! 성희가 다녀갔어! 시방 내 옆에 있다가 나갔단께 여기서 천천히 나를 봄시로 큰절을 허드먼 그란디! 옆방 치고 올케언티 갔는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또 어디로 간겨 임자! 성희는 시방 어디서 살다 온겨 인자 그만 집에 들어오라고요 내가 잘못이었어 아무 대꾸도 못하고 눈물만 뚝뚝 떨구는 아내를 보면서 종현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임자! 성희를 좀 불러줘 옆방에 가서 불러오랑께 내가 헐 말이 있어 종현은 온 힘을 다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라이! 성희 곧 올 거여라! 성희가 올 때까지 정신 놓지 마시고 기다리쇼이! 네? 그려? 언제? 인자 곧 올 텐께! 곧 올 텐께! 좀 애만 기다리쇼! 그러면 성희가 방에 들어오기 전에 수안이 수안이를 좀 불러줄란가 뜻밖이었다 종현은 아내에게 20년 넘게 원수로 지낸 수안을 불러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지금 왜 형 아버지를 불러달라고 하셨어라? 종현은 대답할 힘도 없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라이! 잠시 뒤에 연락을 받은 수안이 부리나케 종현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섰다 날쎄! 수안이가 왔네! 자레가 나를 찾았는가! 수안의 목소리를 듣자 종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수... 수안이... 종현은 가래가 끓는 소리로 수안을 부르더니 힘에 붙이는지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는 여인 손으로 수안의 손을 잡았다 마른 나뭇잎처럼 바싹 여인 옛 친구의 손을 잡은 수안은 목이 메었다 이 사람 종현이 미안하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소 종현은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더니 옛 친구의 얼굴을 찬찬히 올려다보았다 아니요 내가 그동안 미안해 없네 나를 용서하게 나는 말일세 처음부터 자네가 성의 애비를 고발하지 않은 줄 알았어 자네가 나를 믿듯이 나도 자네를 믿었어 자네의 마음을 내가 왜 몰랐겄나 성의 애비가 그렇게 죽는 걸 보고 나는 눈이 뒤집혔어 가슴에서 불이 나는 뒤 품풀이 할 띠가 없었지 나는 자네를 의심하지 않았어 그냥 자네가 제일로 만만이었지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제일 믿는 자네를 원망였어 알겄는가 내 말 나은티 자네만한 친구는 없었네 내가 그렇게 미워혀도 자네는 나를 미워하지 않더문 그런데 성의가 크는 것을 봄시로 나는 무서웠어 우리 내외 말고는 성의 애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수환이 자네뿐인디 자네가 혹여 사람들 앞에서 실수할까 봐 겁났네 그래서 자네를 원수라고 동네다가 소문을 냈어 그래야 자네가 혹여 실수를 해도 사람들이 자네 말을 안 믿을성 싶었지 나는 성의 즉어 애비가 유언한 것을 지켜주고 싶었어 알겄는가 그란디 자네를 원수같이 대하다 본께 나중에는 참말로 자네가 원수처럼 생각되도 못 용서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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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뒤집힌 나는 화풀이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래서 칭고한 뒤 못할 짓을 했네 종현은 삶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려는 듯 다시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수안이 미쳐 대답하기도 전에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해보게 종현이 종현이 정신 좀 차리게 이 사람아 나한테도 말할 시간을 줘야 할 것이 아닌가 나도 자네한테 할머니 많네 나한테도 본을 풀 시간을 주게 이 사람 종현이 수안은 종현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웠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눈을 감아버린 친구 앞에서 수안은 오랜 세월 가슴 깊이 묻었던 본을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할지 몰라 망연히 앉아있었다 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여보 싸늘하게 식어가는 남편의 여인 가슴에 얼굴을 묻고 통곡하는 성의 어머니 옆에서 수안은 눈물만 뚝뚝 떨구었다 며칠 뒤 종현의 상여가 동구 밖을 나서고 있었다 종현은 자신의 희망과 절망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터전을 그렇게 떠나갔다 구성진 상여소리만이 긴 여운을 남기며 뒤따르고 있었다 천년만 년 살 줄 알고 Mixing mess 하하하하 걱정없이 지내다가 오늘 와서 생각거니 세상일이 가소롭네 흐흐흐흐이 천세호유 탐창 말고 흐흐흐흐이 심궁덕 어서 하소 흐흐흐흐흐흐이 성희와 종현이 차례로 유명을 달리한 지 한 달 만에 남태평양에서 귀국한 형우는 선원부장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성해온에 도착했다 성희의 무덤을 덮은 풀들이 채 마르기 전이었다 사랑하는 성희가 잠들어 있는 유택 앞에 있으면서도 형우는 성희가 죽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성희가 금방이라도 형우씨하고 부르면서 나타날 것만 같아 넋을 놓고 앉아있었다 가슴 저 밑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는 것이 울컥울컥 침이로 올랐다 정말 성희가 죽었단 말인가 이제 다시는 사랑할 수 없단 말인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먼 곳으로 정말 가버렸단 말인가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대답할 수 없는 어둠 속에 묻혀버렸단 말인가 단 한 번이라도 살아있는 얼굴을 정녕 볼 수 없단 말인가 이토록 앳그르며 몸부림치는 마음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환하게 미소짓던 성희의 가지런한 치아가 무덤 앞에 앉아있는 형우의 머릿속을 온통 휘저었다 성희야 너 정말 여기 묻혔니 아무리 울부짖고 몸부림을 쳐도 6월의 산과 하늘은 적막하기만 했다 형우야 언제 왔는지 아버지가 성혜원 총무 선원부장과 나란히 서서 형우를 불렀다 형우야 아버지의 목소리도 축축히 젖어있었다 형우는 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했다 그려 네 맘 안다 실컷 울어라 네 맘이 시원해질 때까지 울어라 아들의 등을 어루만지던 아버지의 눈에서 흘러내린 굵은 눈물방울이 형우의 어깨에 떨어졌다 형우야 못난 애비가 너한테 죄를 많이 지었어야 한 번도 너를 남들만치로 행복하게 못했는디 이제는 이런 일까진 겪게 했구먼 애비를 원망해라 이 애비가 너한테 못할 일을 했구먼 아버지는 통곡하는 아들을 토닥거렸다 형우야 그만하고 내려가자 연호가 기다려야 그러나 형우는 성희가 잠들어 있는 곳에서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버지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 더 있겠어요 성희를 여기 남겨두고 제가 어딜 가겠어요 형우는 성희의 무덤 앞에 다시 풀썩 주저앉았다 안 된다 마음이야 오직 허겄냐 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어야 그만 내려가자 연호는 아직 지금 애미가 죽은 줄 몰라야 애미가 아파서 아직 병원에 있다고 혀 놨다 그러니 그만 오고 연호는 뒤 가자 형 씨 내려가십시다 선원부장도 형우의 팔을 붙들며 거들었다 저는 못 가요 여기 있어야 해요 제가 가면 여기 있는 성희가 외롭고 쓸쓸해서 어쩝니까 저는 갈 수 없어요 형우는 계속 무덤에 남아 있겠다고 고집을 부렸지만 사람들은 형우를 그대로 두지 않았다 결국 한동안의 신랑이 끝에 형우는 성혜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에게 이끌려 성혜원으로 향하면서 형우는 곧 다시 오겠다고 무덤 속의 성희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이튿날 아침 일찍 여수로 향해야 했다 아빠 성혜의 무덤에서 내려와 성혜원 정문으로 들어서는 형우를 발견한 연호가 부리나케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연호야 형우는 연호를 덥석 들어올려 가슴에 안았다 아빠 엄마는 아파 병원에 갔어 어 그래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만나러 갈 거지 다음에 가자 싫어 싫어 가슴에 안겼던 연호가 갑자기 몸을 뒤틀었다 나 엄마 만나러 갈래 아빠가 데려다 줘 아빠는 연호 보려고 잠깐 왔어 다시 일하러 가야 해 그럼 엄마는 언제 와 가슴이 뭉클해진 형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연호야 연호는 여기서 이 할아버지랑 살기로 했잖여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가 곧 올틴디 자꾸 그러면 나쁜 사람이여 할아버지 미워 연호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형우는 연호를 어떻게 달래야 좋을지 몰라 쩔쩔맸다 연호야 왜 그래 그때 연호의 울음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달려나온 성해온 보모가 형우에게서 연호를 데려갔다 보모 품에 안겨서도 계속 칭얼거리는 연호는 보모가 무슨 말인가 건네자 이내 울음을 뚝 그쳤다 보모는 연호를 안고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방으로 데려갔다 저 보모를 보면 성해온에 처음 오셨을 때 유성이 원장님이 생각나요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아이들도 잘 따르거든요 형우 곁에 서있던 한 일설 총무가 다가서면서 말했다 그런데 연호에게 뭐라고 했기에 울음을 그친 거죠 자꾸 울면 친구들이 울보라고 놀린다고 하니까 금세 울음을 그쳤어요 이미 할아버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호는 저희들이 맞고 싶습니다 비록 원장님의 자리가 비었지만 연호가 이곳 친구들과 잘 어울려요 연호 아버님도 국내에 안 계실 텐데 당분간 저희들과 지내는 것이 여수로 가는 것보다 연호에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형우는 선뜻 대답을 못한 채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형우야 총무님의 뜻이 고맙더라 이참에 연호를 데려가려고 내가 왔는디 와서 본께 여수서 더 늙은이가 키우는 것보다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돌봐주면 연호한테 더 좋겠더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수시로 들여다볼란다 어머미 쓰던 방을 안 치웠어야 가끔 와서 그 방에서 머물면서 연호랑 놀아주면 안 쓰겄냐 그날 성이가 쓰던 방에서 하룻밤을 묵은 형우는 연호와 아버지를 성혜원에 남겨두고 아침 일찍 고향으로 향했다 연호가 깨어나기 전에 일찌감치 선원부장의 승용차를 타고 여수에 돌아온 형우는 장인의 죽음이라는 또 하나의 가슴 아픈 현실에 부딪혔다 한사코 자신과의 결혼을 반대하던 장인의 무덤 앞에서 형우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그때 차라리 성이를 포기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책감이 엄습했다 양가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동네에서는 서로 만날 수 없어도 다정한 학교 친구로 계속 남았더라면 지금쯤 성이를 먼 발치해서라도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출항을 앞두고 진남간으로 성이를 불러내지 말았어야 했다는 회안이 가슴을 쳤다 아니 먼 바다로 나가는 자신을 따라 나선 성이를 해운대까지 데려가지만 않았어도 이 같은 불행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었다 해운대에서 해가 저물기 전에 성이를 집으로 돌려보내기만 했어도 여관방에서 술에 취하지만 않았어도 두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거라는 자책감에 형우는 이마를 무덤 앞에 찌었다 어르신 용서하세요 형우는 성의의 일탈에 충격을 받고 쓰러져 결국 허무하게 세상을 등진 장인의 무덤 앞에 쓰러져 용서를 빌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첫사랑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장인을 건강하던 모습 그대로 다시 살려내고 싶은 심정으로 형우는 며칠 동안 술만 마셔댔다 그러던 어느 날 선원부장이 술집으로 형우를 찾아왔다 형우씨 여기 있었어요? 부장님이 어떻게 형우씨 댁에 갔더니 아무도 안 계시더군요 동네 사람들이 형우씨를 만나려면 이 술집으로 가보라고 해서 왔어요 어쩐 일로 오셨어요? 형우씨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낮술을 마시는 형우 앞에 앉아 선원부장이 물었다 무엇을 말입니까? 형우씨의 휴가는 내일까지예요 내일 여기서 출발하셔야 다시 동명체 유코에 차질 없이 복귀할 수 있습니다 부장님 저는 다시는 바다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형우의 단호한 대답에 선원부장은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형우씨가 원양어선을 타고 안 타고는 강요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의 선택에 달렸어요 하지만 지금 형우씨가 동명체 유코에 복귀하지 않으면 곧 병무청에서 징집 영장이 나올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군대에 가겠습니다 선원부장은 차라리 군에 가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형우를 보고 있기가 안타까웠던지 설득하려고 들었다 형우씨가 무슨 생각에서 차라리 군에 가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회사에서는 형우씨가 건강하게 복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군에 가면 경제적인 손실도 클 텐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돈 때문이었어요 그놈의 돈 때문에 바다에 나갔다가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때 군대에 가지 않은 것이 이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마셔댄 술 깨운 탓인지 형우의 목소리는 몹시 흔들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형우씨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형우씨는 바다의 전문가예요 형우씨가 군대에 안 가려고 원양어선을 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바다에 유능한 인재가 군대에서 허성세월하기를 바라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죠 형우씨도 언젠가는 죽고 저도 죽을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해요 부인의 부고를 받고 여수와 여주를 오가면서 부인이 어떤 분이었는지 들었어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백년 살다 죽은 사람 못 자는 삶을 사셨더군요 모든 여자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목숨처럼 사랑해요 하지만 남이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여자는 드물어요 부인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부인은 형우씨의 아내고 연호의 어머니였지만 성혜원의 아이들에게도 역시 어머니였어요 부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술 마시고 방황하는 형우씨를 어떻게 볼까요? 선원 부장의 말을 들으면서 형우는 술이 깨는 듯했다 형우씨가 바다에 나가 있을 때 육지에 혼자 남은 부인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형우씨를 좀 보세요 다른 아이들은 고사하고 연호마저 돌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연호? 연호의 이름을 듣는 순간 형우의 눈이 반짝하고 빛났다 그래요 연호를 키워야 하는 형우씨에게는 이제 슬퍼할 권리도 시간도 더 없어요 형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네, 오늘 하얀 소망 16번째 이야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아, 중간에 상여 소리를 제 목소리로 넣었는데 부족하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한 편까지도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간에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